네 안녕하십니까. PD 멍기를 오느라 욕받고. 아닙니다. 그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. 날씨가 지금 봄날 같죠. 그러니까요. 갑자기 날씨가 다시 졌어요. 네 맞습니다. 잠바를 입기에도 이제는 슬슬 더워지는 날씨인데. 어제 나는 산재가 있어가지고 저게 경북 예천에 산에 올라갔는데 몇 발 안 올라갔는데도 뒤더라고 땀이 쩍쩍쩍 나고 그래야 한 얼굴이 붉었잖아요. 한 2시간 반 정도 살아서 땡볕에서 삐었더만 얼굴이 붉게 되찾혔어요. 이번에는 우리가 또 방송을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뭐입니까? 사실 총선에 관한 겁니다. 아 총선에. 오늘 날짜가 이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총선을 좀 미리 보려고 합니다. 예스님이 항상 잘 봐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총선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불리고 있는 인천 계양의리죠. 네. 그런데 내가 항상 잘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데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다 볼 게 외로 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공연공연 사는 사고 정확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내가 이제 피디님 보내준 걸 보고 내가 이제 원희룡 씨 계양의리세요. 원희룡씨와 이재명씨를 봐봤어요. 지난번에도 봐봐서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어쨌든 요번에 스캔 팁을 잡기로 잡았으니까 그래 내가 원희룡씨하고 봐보니까 원희룡씨하고 이재명씨가 또 희한하게 둘이 갑진생 동갑이에요. 원희룡씨는 1월 2일생이고 이재명씨는 10월 23일생이에요. 그리고 한사람은 미시고 한사람은 축시로 이루어 보이는데 사실 이재명씨 이분은 내가 뭐 지나도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타고난 머리를 영위한 사람이에요. 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참 잘못 사용을 하다보니 거기 뭐 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이 그 대신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. 그리고 또 원희룡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대학도 수석 합격에다가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내가 그 합격을 알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이 정북 대학 수능이라고 하죠? 네. 학력고시도 1등 출신이요. 학력고시도 1등 출신이고 또 사법고시도 1등으로 연수원의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. 굉장히 멀어졌네요. 네. 수석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전권 들어가지고 이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1타 강사로도 유명하시잖아요. 네. 맞습니다. 이분 유명하시고 그러고 제주도지사도 하시고 지금까지 이분이 도전하는 건 안 되는 건 없었어요. 네. 그런데 이번 4월 10일날이 한참 짊어졌어요. 사실은 계양을 거기는 이치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여러모로 봤을 때도 보수정권이 들어가서 살아남기가 좀 힘든 지역이에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제됐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특별 차출로 시키면 된 거죠. 물론 먼저 계신 분이 있었지만 해도 차출로 되었는데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접전 내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네. 맞습니다. 사실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네. 뭐 내가 보기에 프리테시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런데 이재명 씨 이분도 보통이 넘거든요. 네. 이분이 본의 아니게 또 이분이 자기 쪽에 유리한 사람 끄는 힘이 있어요. 이분이 이제 뭐 자기 그런 행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는 안 맞지만 해도 이분하고 또 맞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뭐 맹세계 계획을 따르라 그래가지고 반넘들 계시고 요번에 뭐 자기들 당에서도 공천과 난리가 나고 했지만 해도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하는 분이거든요. 네. 응치는 분인데 이분이 좀 깨끔하게 정치를 했으면 큰 힘으로 될 사람이죠.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뒤가 깨끔하지 못하면 찝찝하니까 항상 좀 그릇이 남아있어요. 남아있고 그런데 이분 제가 이번에 개항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원희룡 장관이 어디에 자기가 도전을 했을 때 크게 힘들다고 생각은 많이 안 하고 깨끗 나왔는데 이번 도전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. 왜냐 뭐 우리가 그 빼골이라 그래가지고 골수에 맺힌 거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.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한 음물을 파는 사람들은 다른 음물로 옮겨서 물을 먹기를 굉장히 싫어해요.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의 맛에 길들여져서 거기에 생활하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걸 못 본다는 거죠. 그걸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희룡 씨가 지금 저기 나가서 뛰고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였죠. 움직였는데 저는 감히 말하자면 원희룡 씨가 당선이 될 것이냐 이재미가 당선이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그 그 지역 주민의 뜻에 달렸겠죠. 달렸는데 물도 고위가 있는데 흐르지 않으면 결국은 썼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지금 개혁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진짜 철통 같은 지역이라도 바늘 한 개의 구멍으로 인해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결국은 뚝이 무너지는 법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 마침 쫓아가느냐가 문제인데 네. 아마 제가 볼 때는 3월 31일 정도 정도 되면 보일 거예요. 아마 제 말이 맞다면 그때는 같아지 않을까.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아직까지 이제 양력 3월 초중순이지만 이제 3월 말로 갈수록 점점 이제 점점 올라가죠. 네. 점점 올라가고 하나씩 하나씩 한 번 한 번 끼우친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가면서 손에 손을 잡게 되겠죠. 되는데 또 이재명 씨도 보통이 아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분은 이제 또 당대포에다가 항모대만 오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다가 또 계속 또 재판을 아직 두 분인가 더 받으러 선거 안에 두 분인가 더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 되면은 아마 방상의 이빠이빠이 되지 않을까. 빠이빠이. 빠이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형이 내가 점을 치라고 하면 좀 나는 점치기가 굉장히 상관없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점을 쳐보라고 한다면 나는 원희룡에게 손을 들고 싶어요. 네. 그런데 절대적으로 많은 포추위로 이기지는 못할 거예요. 아 원희룡 씨가 이기더라도 네. 압도적이지 않을까요? 1,2천포. 작게는 천포 미만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재명 씨가 이기더라도 그 정도 차이. 아 정말 대선 때처럼 네. 정말 조금의 표 차이가 0.75% 정도 네. 그 정도 차이로 보고 0.75%도 0.45% 그 정도 차이 될 거예요. 4% 0.5% 그 정도 차이고 어 그런데 개항할 주민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죠. 왜냐하면 결국은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방탄을 쳐도 이번에는 거기 당선돼 이번에는 들어가시거든요. 아 임기를 다 어쨌든 채우지 못하고 아 예. 이번에는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돼 제도 들어갑니다. 깨드박도 모르고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면 날아가잖아요. 그러면 제도고로 선거 들어가면은 그때는 아무리 민주당이 잘 나가는 사람이 나와도 안 됩니다. 그래서 국가 돈 소비하지 말고 네. 안 됐지만 해도 마음을 뭉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 나는 이재명 씨 이 분이 어 되기를 바라요. 솔직히 말해서 원희룡 씨를 떨어져도 자기가 갈 자리가 계신 분이니까 네. 음 국가위를 하면 되니까 네.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 하셨죠. 네. 원희룡 씨가 안 나오고 국무총리에 갔으면 좋겠다고 내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. 맞습니다. 이전에 원희룡 사주를 따로 보실 때 네. 보실 때 내가 원희룡 그래서 원희룡 씨가 만약에 진다면 이분은 분명히 차기 국무총리에 가거든요. 국무총리에 가기 때문에 뭐 나라 일어나면 더 잘할 것이니까 꼭 국회는 한다기보다도 어 그래서 쟤는 어 이번 인천 개항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잘하면은요 개항을 가져오면 인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아 국내인 쪽이요? 네. 아 다 몽고하자도 두 개 세 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. 인천이 사실 인천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성능이 좀 있는 동네잖아요. 왜 그러냐면은 예 인천이라는 게 바다를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은 하늘과 바다 육지 다가 있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어 세계 각국 전국 각국이 모든 물물 물물 물물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. 인가 인가 다 행성 되는 것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오죠.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각 지역마다 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 각박한 세상에 힘든 사회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시원을 산 분들이 계셨잖아요. 네. 난 앞전에 어 보수 정권들이 자련 정권들이 있다고 소리를 많이 말을 못 하잖아요. 네. 솔직히 말해서 쟤는 뭐 이승만 대통령으로고 박정희 대통령은 나는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이고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 다 공부가 가능했지만 공부가 가능했지만 해도 어 그 예의 두 분 예의는 솔직히 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제대로 어 추대받을 만한 대통령이 안 계셨잖아요.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아 어쨌든 간에 김대중 대통령 분이 계셨고 네. 그도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고 원래 또 김영상이 3당 김영상 대통령께서 3당을 했지만 이분도 원래 민족계열이잖아요. 따지고 보면 세 분이에요. 따지고 보면 세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제 어 이 두 분이 하고 이제 문제대쪽국이 왔는데 쯧 지금은 지행이 여야로 바뀐지 좌우로 바뀐 것이 아니고요. 음 아주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. 지금 나중에 내가 다음에 이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 아 두 분이 방삭방사하고 이빠이빠이 한 점을 졌는데 마지막 마지막 깃발은 원희룡 장관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100%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사주를 딱 나누고 보면 또 어 이재명 대법께서도 안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대해가지고 진영 가더라도 이번엔 대변 쪽으로 또 나와있고 원희룡 장관도 된다고 나와있거든요. 그러면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상하지 않죠. 사주당으로 네. 사주당으로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죠.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어 저분이 옛날 민주당의 정치식으로 했다면 100% 입은 되죠. 원희룡 씨부터 가죠. 근데 지금 너무 요번에 어 공점파동가 많았었고 너무 또 어 삽목성들을 많이 보냈잖아요. 그쵸. 사실 뭐 비명행사라는 얘기 네. 비명행사 바로 했잖아 요번에 네. 그래서 어 그 부분에서 좀 이분이 요번에 마이너스에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러든지 열심히 쌓아보시고 네. 이재명 씨는 어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네. 맛있는거 좀 많이 사주시고 네. 당대표시니까 뭐 대표를 허실날도 그리 많지는 뭐 몇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. 남지도 않았고 만약에 야당이 패하면은 책임져야되잖아요. 그쵸. 사실 어 한동훈 장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든 이재명 대표가 됐든 지는 좀 지는 좀 무조건 책임져야죠. 네. 어 예를 들어서 국회에 대신다고 당대표는 지면 그만두셔야 되니까 네. 그렇죠. 손만두시고 놈 끄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도시 재판이 결과는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니까 네. 일단 앞에 들어가서 행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다 행간되어 있으니까 네. 어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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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